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, 드라마로 인사드리고 있는 박주식입니다.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GT 메디컨 룩 신데렐라 와 있습니다. 제가 지인의 추천으로 이곳에 응해드렸는데요. 오늘 막상 와보니까 굉장히 부풍스러운 분위기하고 호텔 같은 분위기 친절하신 직원분들과 저에게 도움을 주신 정정필 대표관장님이 다음 작품에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을 하셨습니다. 앞으로 박주식과 유튜브 그리고 신데렐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신데렐라 파이팅! 안좋아 제계미 안좋아 제계미 안좋아 제계미 안좋아 제계미 아멘 아멘